대겐님! 대겐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토깽이네! 토깽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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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요! 왜 그래!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빨리 빨리 빨리! 왜 그래!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급해! 급해! 1분 1초! 1시가 급해! 빨리요! 빨리! 뜯어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여기! 채육미라고 써져 있네! 당신 꺼야! 발판 아니에요? 트로포박스인데? 살아있어! 빨리 빨리! 죽을지도 몰라! 빨리 빨리! 뭔데? 빨리 빨리! 죽을지도 몰라! 라인아 이것 좀 옮겨 두자! 대령! 여기다 대령했어! 빨리 빨리! 죽을지도 몰라! 주진만 하네! 뭐가 살아있어! 죽을지도 몰라!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열어보세요! 뭐인데? 으어어어! 왜 그래! 으어어어! 오어어어!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 뜯어보세요! 왜 다리가 뭐야? 뜯어보세요! 죽었어요? 안 살았는데? 죽었어요? 아우! 잠깐만! 뭐야 이거! 오! 오! 아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뭐야? 으어어어! 뭐야? 왕폭자다! 와우! 아니 잠깐 이거 킹크랩 아니야? 오빠가 맞는데 나 못하잖아! 자! 살아있는거라고 진짜로? 기절했나봐요! 얘가 기절할 수가 있다며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동하면서! 아 잠깐만! 자! 아악! 오 무서워! 빨리 갑시다! 어디 가? 먹어야죠! 토킹씨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요즘 토킹씨 기력 없다고 그래가지고 더운데? 쪄야죠! 쪄야죠! 쪄서 빨리 먹어야죠! 그래야지 기력이 쎄지죠! 아니 이 더운데 이거 뛰다가 쪄야죠! 땀나서 기력이 떨어지게 아니아니! 먹으면 또 심이 완전 복층이에요 아하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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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거 요리법이. 있는데, 아니 우리 집에 이거 들어가면 통이 있어? 통이요? 냄비가 있어? 커다란 거. 지금 먹자고? 먹어줘, 지금. 찜통, 찜통. 빨리 찜통 꺼내보세요. 안 될 거 같아. 돼요, 돼,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를? 들어봐요, 카메라 들어보세요. 안 될 거 같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 커서 안 들어갈 거 같아. 어, 얘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꿈틀거리는 건 아니겠죠?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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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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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내, 내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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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돼. 구겨놔야 되는 거야? 구겨. 들어가잖아요, 봐봐요, 들어가잖아요. 아, 불쌍해. 들어가잖아. 딱 들어가면. 불쌍해, 다리 다 나왔나. 뭐가 들어가. 아, 이건 다리는 좀 자르면 되는 거고. 응. 응? 들어갔다고 보니? 아니. 한 번 안 찌르 정도면. 싱크랩 입 부분을 주방 가위로 찔러서 비틀어. 뭐라구요? 주방 가위로 찔러서 비틀어. 뭐라고? 고마월래. 뭐라구요? 가위로 찌를 입이 어딨어, 이게. 비어봐요. 입이 어떤 거야? 여기 입을 찌르라고요, 나보고? 네, 입 가위로. 으아악. 으아악. 하지마. 입을 찌르라고요, 입을? 이게 어딨어? 여기요. 입을 찔러서 비틀어. 가위로. 왜? 그래서 구멍을 내려. 아니, 찌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또 비틀라고요? 비틀어서 구멍을 내려요. 이제 불숨을 빼내야 되나 봐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는 못하겠는데? 에, 저 어떡해요, 방신 시켰잖아. 아니, 아니, 찌르는 것도 못하겠는데, 비틀은 것까지도 더 잘 못하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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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하세요. 아니야, 빨리 하세요. 잠깐만요. 카메라 잠깐 줘보세요. 카메라 잠깐 줘보세요. 뭐, 뭐, 빨리 하세요. 나린아, 엄마 빨리 가위 갖다 드려라. 가위, 가위. 왜 꼭 자기가 불리할 땐 카메라를 달래요? 빨리 하세요. 자, 가위. 여기 있어요, 하세요. 아, 진짜! 입 있는 데를 찌르고 비트세요. 잠깐, 가와봐. 네, 비트세요. 네. 어, 입이 어딘데. 아, 나 못하겠어, 하지마. 나 전화하니까 못하겠어. 잠깐만요, 비교해보세요. 먼저 전 한 번 드리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빠, 방금 이거 움직여서 다리가 조금 돼요. 빨리 움직이기 전에 하세요. 자, 전 한 번 드리고 갈게요. 배경님, 배경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쟤네 봐, 쟤네 봐. 잘 먹겠습니다. 누나야, 나도.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힘들지만 한 번 해볼게요. 야, reporting을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았나 봐. 강 wandering hiện Fle Oi 재밌어. 야, 이거 어떡해, 이거를! 이거는 죽지 못하겠다. 야, 하아! 가위가 들어갔어. 가위가 들어갔어. ! x2 이불 아래로 WOO! 이불 아래로 해서 오!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가 물을 먹었겠죠 예! 배!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바닷물 희삭. 내가 한 번 해볼래요. 너네가 해라. 너네가 해라. 꾹꾹 눌러 꾹꾹. 잘하는 거 맞아? 배도 눌러 배도 뒤집어. 잘 만진다. 이거 살아있는 건 절대 이렇게 만지면 안 돼. 알지? 집게로 막 물어. 담근 상태에서 담근 상태에서. 담가서 담가서. 어! 저기요. 왜 이렇게 너무 세워. 너무 커요. 무서워. 이거 토킹 씨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세요 또? 누나랑 이거 무촌놀이 하러 가려고. 저거 킹크를 안 먹어? 엄마, 아빠 하는 동안 이거 시원하게 하려고. 그거 삶는 동안? 응, 난 저격수. 저격수. 알았어. 알았어, 어떡해. 엄마가 쓸 거야. 안 돼, 안 돼. 엄마가 안 돼. 엄마가 안 돼. 엄청 뜨겁다, 옥상. 곧 이거 수영장을 펴야겠는데, 나리나? 오늘 튀어. 오늘은 안 되지,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물 받기 시작하면 밤에 다 돼. 어디다 쏘는 거야? 엄마가 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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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저기요. 하지 마시오. 다리 왜 안 와. 왜 안 와, 저격수라며. 따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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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나는 서포터고 나는 저격수야. 어디를 저격할 겁니까? 누나, 시작! 뭐야, 뭐야. 둘이 하는 거야. 오! 뭐? 예고도 없이 그냥 막 쏘는 거야? 올려, 시작! 자, 저는 여기에 앉아있겠습니다. 어우, 더워라. 더워, 더워, 나리나. 오, 뭐 하는 거야? 손 넘어오지 말라고요? 지금 3시 40분까지 저걸 해야 되는데, 3시 21분이에요, 3시 21분. 20분 동안 난 여기서 뭐 하니? 아, 날이 나. 20분 동안 엄마 여기서 뭐 하니? 바래 좀 뿌려줘. 아! 시원해. 어, 이거 물폭탄 공격입니까? 갑자기 물폭탄. 얘 좀 봐요. 물총이 안 나간다고 갑자기 뺏어, 건져. 물폭탄이야. 저기요, 무기를 뺏겼습니까? 무기를 뺏겼어. 아, 어떡해. 다린아. 너 오늘 완전 많이 젖었까? 누나, 너 얼른 줘. 다린아, 뒤를 조심해. 다린아, 뒤를 조심해. 다린아, 뒤를 조심해, 뒤. 다린아, 뒤를. 이거 왜 안 돼? 왜? 이거 왜 안 돼요? 좀 높여야 돼요, 뒤로. 아! 뒤에 무기. 무기 하나 또 있어. 빨리 가, 빨리. 저기, 저기. 무기, 무기. 물폭탄, 물폭탄. 그거 안 나간다면서요. 여기 어떡해. 여기 와. 뭐 하십니까? 뭐야, 나린이. 너도 한 번 해보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해졌어. 저기요, 수영장 꼭 써주셔야 되겠어요. 물총 놀이 다 하더니 이제는 이거 물총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해. 못 살아. 애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이상해졌어. 자, 자. 자, 이제 옥상에서 우리 먹읍시다. 우리 이거. 네. 갑자기 사건이 크게 벌어졌어. 왜요? 집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바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 응? 근데 너무 더워. 아니야, 시원해. 자. 와우. 좋았어, 좋았어. 킹크랩을 가지러 갑시다. 자. 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 번 여기에서 오픈할까요? 아니요, 올라가서 내설이게 해줘요. 올라가서 할까요? 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섬 요요. 오. 조심조심, 뜨거워요. 비기세요, 비기세요. 오. 자. 이제 되디어... 이렇게 해 Wäh.. 이제 대망의 팅크랩이죠? 네, 열었어요. 하나, 둘, 셋! 어구~~ Stroke국 이거 먹어, 휴 바꿔ców 대박 버다가 USE tuh, carpeting 두 instig chauffeur 재 QUAN UP 어구! 냄새 맛있어 봐, 냄새! 냄새 맞아 봐. 어구 냄새... 나 20시간 Sullivan 아래에 있는 거로 먹는 거야. 상관없어. 와 맛있겠다. 오늘은 제가 요리사.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앉아 얘들아 앉아봐 골자리. 토끼 씨. 여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빼면 여기 살이 이렇게 나오나? 이게 이렇게 아신다면서요. 요리사라면서 오늘. 오늘은 제가 요리사. 글쎄 이런 거는 잘 못 먹는 음식이다. 한 번 해보시죠. 자주 드시는 토끼 씨가 한 번. 거의 뭐 자주 먹어 자주 먹기는. 옛날에 한 번 배웠어. 여기를 일단 살이 잘 나올 수 있게 여기 구멍을. 아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 끝에 잘라줘야 돼요. 보이쥬 살. 오 어디요? 우와 살 봐봐. 봐봐 봐봐. 우와. 그리고 여기는 살이 잘라지지 않게 잘 해야 돼요 이게. 네. 절반만? 겉에만 이렇게. 아 그렇게 겉에만? 겉에만 잘라줄게. 그래 쏙 빼? 그래 쏙 빼? 옛날에 한 번 배웠어. 뭐예요? 아니 속 어디. 살이 어디 갔냐고. 여기 있어 살. 아니. 당신도 못 하는구만. 봐봐.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거야. 우와. 잠깐만 잠깐만요. 우와. 와 살 봐 살. 와우. 자 한 번 살만 한 번. 잠깐만요. 엄마 엄마. 살만 한 번 쏙 빼보세요 엄마. 이게 살만 한 번 꺼내서 탱탱한 걸 봐야 돼 다리나.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와 살 두툼한 거 봐봐. 손으로 해야 되겠다 안 돼. 손 씻었습니다 여러분. 아 뜨거워. 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아이 잠깐만. 해 보고 싶어. 살 엄청 두꺼워. 와 살 엄청 두꺼워. 엄마 나. 자 대망의 첫 시식은 우리 다리부터. 자 이거 이 맛을 내가 알아. 이거 되게 뜨거워요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해집지 마세요. 아깝게. 한 번 드셔보세요. 킹크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응. 드셔보세요. 나 나린이 먹어. 먹어봐. 아 깨물어봐. 어때. 우리 해산물 싫어하는 나린이. 뱉어버리네. 빨리 드세요. 달인아 꽃게보다 몇 배 맛있다고? 다섯 배. 다섯 배 맛있대요. 천 배 천 배. 빨리 드셔보세요. 아 맞다. 평가를 잘 못했어. 한 1억 배는 맛있어. 맛있어요? 자. 오 탱글탱글해.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이다. 태연아 많이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아까 전에 토켄씨가 잘 못했는데.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되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자 해산물 안먹는 우리 나린이. 좋아하는 스파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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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맛있는 킹크랩을 놔두고. 왜 이걸 드세요. 저는요 좋아요. 입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토켄씨 하나라도 더 먹일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토니님. 예. 토니님 위해서. 하체를. 아 이 수박껍질은 안나오겠지. 하체를. 하체를. 내가 드디어 원하다. 주세요. 드시고 계세요. 여기다 사이다 넣었어요? 잠깐 드시고 계세요. 제가 토니님한테. 예. 네. 뭐 드릴 건 없고.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드릴게요. 저한테 뭐 줄 것까지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 뭐 고맙게 뭐 또 그런 것까지 해준 그래요. 나린아. 왜 당장만 돌려줄래? 잠깐만 당가 봐. 오케이 고마워. 토니님 고마워요. 토니님 고마워요. 야 이거 뭐야. oly. 고마워요. 고마워요. 티같는. 이게 선물이에요? 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왜요? 하하하하